일단 뭐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법무장관의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. 뭐 근데 사실 뭐 지금 새삼스럽게 사실 막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. 이게 막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음 뭐 예상은 했죠. 압수수색은 예상했습니다. 사실. 그 많은 분들이 검찰이 지금 안 그래도 미쳐날뛰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그 그렇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께서도 당연히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는 것쯤은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.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걱정하시고 막 불안해하시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저들의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국민들까지 지금 개무시하는 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박제해두는 게 필요하겠죠. 예.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저거는 충분히 예상한 거였고 애초에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표창장 기소라는 심지어 그것도 사본 기소라는 역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이 뭐 오늘 될 거는 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.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그냥 검찰 쿠데타입니다. 애초부터 언론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도 모르는데 언론은 말도 안 되게 알고 있었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이제 알고 있었죠.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검찰 쿠데타라는 게 명백히 밝혀진 이 상황에서 조국 법무장관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당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이미 저들은 갈 때까지 갔고 그 벼랑 끝으로 가서 그 말 그대로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려가냐 아니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성공하냐 지금 이 싸움입니다.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. 청와대는 왜 그렇게 잠잠하냐 혹시라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그렇고 뭔가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액션을 취하길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개입했다 수사 개입했다 하면서 뭐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프레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겠죠. 청와대는 어찌 됐든 이 검찰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.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똑같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임명을 한다 만다 할 때 그때부터 그 저항이 엄청났던 걸 똑같이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자진 사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이 정도로 뭐 이 정도까지인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검찰의 저항이 어마어마할 것쯤은 분명히 예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청와대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은.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도 지금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거란 건 다들 아셨을 거예요. 다만 지금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이 아니라 분노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.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조국이겠습니까? 지금 저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. 공수처 설치 83% 정도의 찬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면서 계속 그거를 거부해오고 있었어요. 국민들이 지금 공수처를 설치를 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돼요. 옷 벗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방에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걸 걸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조국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거고 저들은 어찌됐든 또 기득권을 계속 연장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거 제발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계적인 중립 그 게으른 중립 이딴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나가시고 지금은 정말 다 같이 분노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수작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을지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번 주 토요일 그 뭐죠?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. 그 핵심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로 그 검찰과의 타협이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었고요. 더 이상의 타협은 없습니다. 제가 정말 부탁드리건데 중도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막 제가 이렇게 막 화내고 흥분한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진보가 뭐 흥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또 중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메일 정말 많이 오는데요. 합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을 그 스탠스를 취할 때가 있는 거고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. 이 말 같지도 않은 거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누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. 이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? 지금 이거는 총칼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.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쿠데타에 대해서 제발 만약에 본인이 진짜 중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같이 분노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는 무조건 분노해야 될 때예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검찰 쿠데타의 본인이 기득권이 아니면서 그렇게 어줍지 않게 기득권 옹호하지 마세요.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. 어줍지 않게 그렇게 정신 승리하고 본인이 마치 기득권과 함께하면서 내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거기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요. 그딴 식으로 그렇게 자존감 채우지 마세요. 그게 뭐하는 겁니까?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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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